시장 구경하다가 약간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해 당신? 아니요 일반 건물들이 이렇게 먹지 미술관이야 이게 미술관이야? 미세스플리 건물이 정착하지 않더라 미세스플리 바트갤러리 이렇게 돼 우리 지금 거기 성당 걸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을 구경하고 가는 것도 재미있는데 뭐라고요? 도시아스 마르 도시아스 마르 왜요? 내가 제대로 모르는 게 맞는다면 도시아스 마르 우리 스페인어 3월달부터 배우기로 했는데 먼저 와버렸네 성당 가는 길에 잠깐 피타였네 비로야 하여튼 너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 내공만 해봤고 안녕 얘네들 사랑해 하네 여보 여기야 와 가까이서 와 멋있다 제일 높은 사워가 170m래 거의 한 55층 이래서 여기를 다 오는구나 이게 지금 이제 2026년이 가오디 사후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까지 이제 완봉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벤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당신은 건설 쪽으로 보는구나 건축의 힘이라는 게 너무 멋있다 옆에는 별감 같은 것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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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보자 아.. 이건 다름이죠 이쪽도 아마 돌 같은 걸로 시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 면이 가장 덜 된 곳 와 너무 멋있는데요 와 이게 다 담길려나 옛날스럽다 역사가 오래된 게 좋아 1926년 가오디가 죽었는데 가오디가 이걸 한 50년 정도 하다가 죽었으니까 경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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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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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뒤에 있는 건물이 주인공이니까 네 뒤에 다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좀 크로저 해야 되는데 안에서 스페인이 불렀습니다 네 다음은 스페인 우리 어차피 스페인 하기도 했잖아요 요번에는 겉만 훅허 대부분은 다 함께 스토리가 있어 보여 청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장면마다 조각을 해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크로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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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여기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천사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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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단순한 건물이라는 게 빗어져 빗어져 건물의 외벽을 이렇게 참 아름답게 진짜 아름답니다 경건해지는데요 아무튼 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 또 왔어요 여보 차탈이네요 우리 오늘 거기 하는지야? 하는지야 거기 걸어갔다가 오니까 한 한 30분 걸은 것 같아요 편도? 편도 30분 여기저기 다 캐리어 끌고 많아 또 이런 영상 찍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가지고 조금 덜 쑥스러워 우리가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저희 또 이동합니다 우리 호텔 바로 옆에 스포키 음식이야 우리 여기서 먹을까? 이거 멀리 가시죠? 멀리 가시죠? 멀리 가시죠? 멀리 가시죠? 멀리 가시죠? 멀리 가시죠? 저희 어제 감바사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여기 또 시켜봤어요 과연 여기 맛은 어떨 줄 모르겠어요 사무사라고 스페인 만두래요 할라 할라 저희가 터키에서 맛있게 먹었던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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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집보다 맛있는데? 음 이거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 집보다 진짜 막 양말 뭘 딱딱해서 이거 안찍거리면 손으로 먹어요 속에 무슨 향신료 같이 들어가네요 그죠? 뭐 할 황 어 무슨 독특한 향이 아니예요 여기 사람들 좀 좋아하겠다 그래 또 이동합니다 오늘 밤이 저희는 세비야로 이동합니다 카탈로나 강감로 이제 안녕 에어포트? 에어포트, 터미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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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웨어 타고 가요 라이언웨어가 꼭 온라인 체크인을 하고 타야 돼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커요 수수료가 탑 ramp 쇨미널2 응 여중랜 가이드 세비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킥업 서비스하니까 편하긴 하다. 그렇죠? 공중도 붙어서 걸려just 좋은 일이야! 왜 이런 걸 알겠어? 모서만은 다행이 successful 오오! Granada에서езде 그라나가 아름다워 세비디아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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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멋있다고 선호도 열어주셨어. 이제 와봐야겠네. 와, 이 차가 지나가네. 꺼지, 이거. 꺼지. 라이트를 좀 비춰줄게. 거기서 키를 꺼내네. 와, 여기다 손이 나오네. 아, 네? 땡큐. 땡큐 베리마. 땡큐 베리마. 바이 바이. 바이. 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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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오, 선생님. 너무 귀여워. 땡큐. 땡큐. 와, 에어게임이 도착했어요. 오, 되게 귀엽다. 스페인 가정집에 오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에어게임을 해야겠습니다. 여기가 주방병 거실이에요. 세탁기 있고. 오, 그릇 있다. 아, 그릇 있다. 아, 그릇 있다. 아, 그릇 있다. 그릇 많다, 여보. 여기 접시랑. 음? 빨개졌으면 좋겠습니다. 응? 이쪽에 냄비 있다. 여기 여보, 토스터기. 여기. 여기가 화장실. 어, 빨래 넣는데도 있다, 여보. 여기는. 이거 빨래 넣는 데 같은데? 응. 샤워실은 딱 성인 한 명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가 침실. 음, 침실 하다마다. 아, 저 그림 보고 그랬구나, 당신. 이런 거 좋아해, 당신? 아니요. 소파 밴드를 이렇게 핀래는 침싸로. 아, 이게 그렇구나. 음, 세명까지 된다는 얘기가 이건가? 응. 어, 매뉴얼 있는 거 있네. 토스트 가이드. 가볼만한. 아, 저기하지, 너. 우리 집이 여기 강가, 여기 강 있는데. 산책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여기가. 그니까, 여기, 여기. 강가 옆에 산책하기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까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2시 47분이네요? 근데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 하면은요. 태국에 가려고. 저희 최종 목적지가 태국 파타야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신청하느라고. 잠 안 자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애쓰십니다. 와, 드디어 끝. 수고했어요. 타일랜드 패스 신청 끝. 고추냉이 가이드. 고추냉이 가이드. 여보 이거, 스테비아. 이게 유명한 맥주이에요. 이름이? 브루스 깜뽀. 브루스 깜뽀. 브루스 깜뽀 그러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 요추? 이거, 이거. 이거 고추. 고추하고, 이거는 그냥, 이거 옆에 이불에 시킨 거. 고추를 그냥 구웠을 뿐인데, 소금도 좀 뿌리고. 되게 맛있어. 번역기 돌려가지고 봤는데, 토마토 페이스터랑, 새우 치즈랑. 일단 잘 모를 때, 비싼 거, 우리가 흔히 아는 새우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말 시켰어요. 맛이 궁금하다. 맛이 궁금하지. 나도. 잘 모르고 시킨 거. 맛있어? 맛있어? 주셔보세요. 그쵸? 우리가 익숙한 맛이죠? 맥주를 막 팍 부르는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맥주가 정말 맛있네. 갈증이 나서 그랬나? 브루스 깜뽀. 세비에 오시면, 이 맥주는 꼭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를 먹으라고 또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어? 그라샤스. 이거는 세비야에서밖에 못 먹으니까. 네. 유튜브에서는 이거 대신에 에스엘라 뭐. 찍었어요. 너무 친절하다. 감사하다. 여보, 이거 내가 시킨 건데, 번역기 돌려가지고, 연어 뭐 어쩌구 저쩌구였는데, 연어가 없대요. 그래서 투나로 시켰고, 떡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남칠맛이 있어. 아아. 무슨점이 있는데, 무슨점인지 모르는데, 맛이 섞이니까. 아아. 진짜 스페인 요리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그냥 익숙한 새우 들어가고, 뭐 연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이 고추 이거는, 옆 테이블에서 먹는 거. 제가, 예. 또 번역기 썼어요. 하하하. 스페인에서는, 당신이 음식을 줘야 돼요. 너무 맛있어. 예. 맥주랑 요렇게 먹으니까, 맛있다. 게다가,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고프로 그 충전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 내가 있더만. 우리 잘 모르고 잘 씻는 거. 오늘 저희가 먹은 거예요. 하하하.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